이제 와서 무슨 레지던트야 머리에 든 게 없으면 우선 공부부터 하든지 어디 눈에 안 띄는 데 가서 싫은데요 당신이 선택한 일이니까 알아서 해 대신 병원에서 아는 척 하지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정신이 나갔구만 어떻게 이걸 못할 수가 있어 교수 맞아 엄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해 교수님 정신이 나갔으면 좋겠지